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의 총선 특집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끝판 토론에 이어서 방송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구독자분들께서도 바로 이어서 하긴 하는 거냐 이런 말씀 주고 계신데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사전투표율이 방금 이제 막 나와서 여러분들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전투표 첫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 나와서 지금 언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전투표율과 이 투표율이 어디까지 또 분투표율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오늘 두 분과 총선 특집 방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권대희 스픽스 미디어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어색하신 거죠? 힘듭니다 복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생방이고요 여러분들 방금 보신 거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사전 녹화로 진행된 방송이 여러분들의 굉장히 큰 관심을 좀 이끌었습니다 일단 뭐 지금 막히신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사전투표일부터 일단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일 지금 6시 기준으로 나왔던 게 1일차입니다 그러니까 15.6% 선거인 수가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4,40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투표자 수가 69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15.6%고요 역대 기록들과 저희가 한번 좀 비교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역대 사전투표율도 함께 만나보실까요? 역대 사전투표율의 경우에는 대선, 총선 다 함께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오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6%가 나온 것이고 20대 총선이 16년이었죠? 12.19% 저때는 이제 첫 사전투표였기 때문에 좀 낮았습니다만 지난 2022년 대선, 2021대 총선을 비교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대 총선은 26.69%였고요 대선이 매우 높았죠? 36.93%의 역대 사전투표를 기록했는데 저 투표율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오늘의 첫날 사전투표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저 역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시간대별 투표율도 저희가 좀 참고로 만나볼까요? 시간대별 투표율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간대별 투표율은 오전 7시부터 쭉 집계된 것을 보면 오늘 6시까지 15.61%를 기록하고 있고 21대 총선 12.14%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투표율도 준비가 돼 있습니까? 함께 만나볼까요? 네, 지역별 투표율, 지역별 투표율 만나보시면 네, 다 털고 갈게요 지금 제일 높은 게 전남, 전북 전남이네요 전북 전남은 사실 호남 쪽은 투표율로 치면 늘 높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구, 경북 쪽이 사실 좀 낮습니다 대구, 경북의 보수 성향의 유권자분들께서는 사전투표에 대한 어떤 공정성을 의심해 갖는 분들도 더러 있기 때문에 본 투표에 내가 직접 투표하겠다 하는 중장년층 분들이 많으시죠 이렇게 투표율에 대한 자료를 좀 만나봤고 중간중간 또 우리 패널분들 말씀 주실 때 자료용으로 보여드릴 텐데 일단 시작하면서 좀 정리를 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지금까지 나온 투표율로 봤을 때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보통 총선이 아니다, 대선급이다 거의 대선급이다 지금 보면 선관위가 역대 여론조사를 하면 대체적으로 한 6%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실제 투표율 자체가요 그런데 3월 31일하고 4월 1일 날 선관위가 예를 들면 78% 정도가 투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례대로 따지면 72% 정도 투표한다는 건데 그러면 대선하고도 따지고 보면 한 5%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면 대선에 나오셨던 분들이 다시, 예를 들면 똑같은 분인지 아닌지 확인 안 된다 그래도 대부분 비슷한 분들이겠죠 나와서 하는 만큼 관심사 자체가 어떤 지역에 있는 자기 일꾼을 뽑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정권에 대한 판단 문제와 관련된 중대한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진보적인 유권자층이든 보수적인 유권자층이든 이번 총선은 기존 총선과 다른 방식의 아주 매우 중대한 그것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내일 제가 봤던 계속 예를 들면 사전투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아마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냥 옛날같이 숫자의 개념이었잖아요 몇 석을 하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능가할 정도의 정치적 카미를 포함하게 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하루 오늘 1일 차였기 때문에 실제 어떤 유권자층이 나왔는지 어느 정도의 세대분포가 있는지를 지금 저희가 당장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김종욱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높은 사전투표율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역시 정권심판론입니까? 아니면 야당심판론입니까?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다 섞여 있는 건데 문제는 한동훈 선대위원장이죠 단독이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정선거 없습니다 보수 유권자분들,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도 사전투표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얘기에 따라서 더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볼 수밖에 없는 건데 1년 6개월 동안 국정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분들이 60% 정도를 상회화합니다 정당 지지율과 다르게 정당 같은 경우는 주로 민주당 30, 국민의힘 30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나머지 30% 정도 같은 경우는 저는 대체적으로 거기에 3분의 2 정도는 정권에 대해서 좀 심판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이 투표에 나온다고 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정권심판층들이 대거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그다음에 유권자들의 공감되는 정권을 심판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분노투표 자체가 첫날부터 불복해 시작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첫날 보면 15.6%가 나왔는데 21대 12.1%란 말이에요 이 작은 비율에서도 4.5%나 높게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요 가파른 각도 있지 않습니까? 상승하는 각도를 보면 지난번하고도 유사하긴 합니다만 그 각도가 계속 더 상승하고 올라가서 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난 대선급 사전투표만큼은 약간 덜하겠지만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역대급이죠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평가가 될 만한 오늘 1일차 22대 총선의 역대 사전투표율이었고요 워낙에 현장이 줄 서서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처음에 사전투표에서 관련해 보도사진 나오는 게 인천공항 터미널 사진 많이 나왔었거든요 인천공항이요? 네, 거기에 젊은 분들이 굉장히 줄 많이 서 있는 장면이 지금 사진에 나왔었고 실제로 제가 오늘 현장에 몇 군데를 가봤었는데 저희 스픽스 위치가 강서구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쪽이 지금 등천일동주민센터 그러니까 지금 사전투표소인데 거기 갔을 때도 3층에 마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2, 30명 되시는 분들이 아래층까지 계속해서 줄 서 있었고 그 줄이 계속 바뀌지만 여전히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중요했던 제가 봤던 포인트는 젊은 분들이 많았다 물론 점심 시간대라서 그때 사전투표 할 수 있는 시간대이기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셨던 상황이었고요 인천공항 사안도 젊은 분들이 많았다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젊은 분들 위주로 만나보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중장년층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닌가요? 그렇긴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불광동에 사는데요 불광동에서 제가 3시 반에 투표를 하고 왔는데요 제 부인과 같이 투표를 하고 왔는데 그 시간에도 이게 3층에 있었는데요 1층까지 줄을 계산하는데 서계시티라고 그 시간에도 사전투표를 하는데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이 투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거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민주주의에서 100명의 유권자가 있다고 하면 55명 정도가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된다면 적어도 40% 정도의 유권자의 성향 같은 경우 아니면 자기의 마음 같은 경우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인데 투표를 높아졌다고 하는 건 민의를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것이고 민의를 담은 만큼 거기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책임감은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좋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계속 정권 교체, 정권 심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만 드렸습니다만 또 여론조사 지표를 보게 되면 실제로 20대에서 한 40대까지는 지난 선거에 비해서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이율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보니까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89.5% 정도가 투표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이런 상황 자체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론조사 상의 전체적인 풀 어떤 유권자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 정권 심판 여론 자체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아마 보수 유권자 분들 같은 경우도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시면서 투표 현장에 나오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각자 여야 대표가 방점을 찍는 사전투표를 어느 지역에서 하느냐도 관심거리였고 또 그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찍는 방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신촌에 가서 젊은 세대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렬하기도 했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대전, R&D 연구회사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행보라고 해석이 됩니다만 보통 보수층, 보수층 유권자들을 위해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는 글쎄요. 원래 좀 여당 쪽에서 이번에 좀 갈팡질파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신촌에 가서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어디까지 하냐. 젊은 층을 위해서만 한 것이지 거기에서 어떤 중장년층을 노리거나 고령층을 노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측면에서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표 성향이 강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묶였던 건 백분 토론인가에 김진 보수 패널이 나와서 젊은 사람들이 망친 나라를 갖다가 어른들이 다시 예를 들면 복구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한 지 며칠 됐다고 지금 이틀 됐나요? 그런데 갑자기 홍대 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찍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젊은 층이 감사하네 할까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지금까지 20대 30대를 위해서 뭔 얘기를 했죠?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저는 계속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유권자들의 민심과 여론을 반영하는 선거 전략을 채택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또는 유튜브 또는 아주 좀 제가 볼 때는 좀 괴팍한 보수층들의 입장들을 대변하는 선거운동들을 많이 벌였기 때문에 좀 바뀔 줄 알았어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야, 일관성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금요일. 그러니까 뭐 평일이죠, 평일. 평일이고 내일은 주말이잖아요. 주말 중에 토요일이니까. 뭐랄까. 이건 뭐 일반적으로 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평일은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일하느라고 투표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물론 점심시간에 짬 내서 투표하시는 분들 덜어 있겠습니다만 귀찮으신 분들은 대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니까 뭐 쉽게 예상하면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주말이나 놀러 가시는 분들은 아예 몰라, 나는 본 투표할래. 하게 되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글쎄요. 뭐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뭐 평론가도 아니고 예상을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우리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 시선에서 봤을 때 우리 앵커님도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 본선거를 일단은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국경일인데 요즘 벚꽃 장난 아닙니다. 네. 벚꽃 많이 폈죠. 네. 그 벚꽃 놀이 가겠다는 주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당일날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투표를 한다. 미리 한다? 그렇죠. 내일 쉬는 날이라서 안 간다가 아니라 어차피 할 건데 본선거 날에는 놀러 갈 거기 때문에 내일은 투표를 한다가 꽤 경험치입니다. 경험치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주변 지인 경험치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제 실제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날은 내일도 안 가고 선거 당일날도 안 가겠습니다만 그래도 사전투표를 미리 해놓고 마음 편하게 놀겠다는 분들은 당연히 내일 다 던지시겠죠. 그래서 그냥 예상을 해보자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높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높겠죠. 당연히. 그건 당연히 높죠. 왜냐하면 투표할 수 있는 여력도 많고 금요일은 마음 같은 경우도 그리고 또 첫날 상황을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첫날 어떤 상황이야?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15.6이 낮아. 난 반드시 내일 투표하겠어. 그게 아니죠. 높네 이거. 나 들어가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저번 보니까는 36. 몇 프로였었잖아요. 대선이 그래서 33, 34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36.9% 33, 34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생각이 들어서 이 상태로 가면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나와서 투표한다는 거라면 저는 세대 변수가 얼마나 작동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부모 자체가 작았을 때는 세대 변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크게 작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정도 나온다면 2, 30대만 일부러 열심히 투표 안 나오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향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특히 또 주목해야 될 게 40, 50 세대 같은 경우가 가장 저희가 많습니다.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40, 50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그런 거죠.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당했는데 국민들이 2년 만에 찾아온 첫 선거잖아요. 60%의 국민들이 좀 똑바로 좀 해 왜 이따위로 해라고 얘기했으면 한 번도 고개도 숙인 적이 없었고 방향을 바꾼 적이 또 없었는데 이때가 유일한 기회잖아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니까 총선과 다를 거란 말이에요. 2년 후를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3년을 기다리냐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지금 소나무당이 올라와서 소나무당은 또 엄차를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되게 중대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노투표층이 대거 나올 거라는 거 하나 거라는 관계된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채라고 하는 그러니까 슬픔이 있는 거죠.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최순호 삼경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특정한 사단장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의혹입니다만 직권을 남양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습니다. 이 슬픔을 표출할 데가 없는 상황이고 국민이 도와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치면이 있고 그다음에 양명주 양명주 고속도로가 휘고 또 최근에는 또 그 땅 처가집 땅의 그린벨트가 또 왕창 풀리고 그 땅 주변? 주변 그린벨트 아 예 뭐 주변 뭐 맨 또 이제 체크 보호해드려야 되니까 보호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사만 보고한 거죠. 모든 국민이 기사의 제목 아래까지 그게 다 가야 됩니까? 제목 이렇게 나왔으면 기자한테 문제 제기를 해야지 저한테 문제 제기를 앵커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품배 문제 같은 경우도 이거 진짜 화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를 들면 이게 몰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 받은 거 절박하지 못해서라고 얘기하는 그다음에 주가주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엄청난 대중들의 분노와 슬픔이 지금 깔려있다. 이번밖에 기회가 없다. 거기다가 또 제가 말이 좀 긴데 갑자기 런정섭 완전히 빡 떠는 거죠. 그 순간에 이게 뭐지? 이제는 전종섭이라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런정섭, 백종섭 런정섭, 백종섭, 전종섭으로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수정 후보까지 대파격파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맨날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분노 투표하는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치나 끝까지 가서 응징하려고 하는 투표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게 무슨 평론가들이 전문적인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평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투표석 현장에 가서 시민들 만나봤을 때는 우리 방송을 진행하시고 또 평론하시는 분들은 정권 심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 쫙 말씀하시지만 우리 국민들은 실제로 인터뷰를 들이대고 마이크를 댔을 때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의 구체적성이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파악하고 계신 분들 별로 없었고요. 사실은 그냥 모태 자례였었어요. 모태가 많았습니까? 자례가 많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중요한 건 60대 남성이신데 평생 나는 보수였다. 그런데 이번에 좀 아닌 것 같다. 바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판세에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또 한 가지는 젊은 층들은 정치 성향 정치에 대한 어떤 관심 떠나서 재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또 투표소에 또 문의가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대파를 가지고 가도 되나요? 라는 어떤 그런 민원 문의들이 있었거든요. 코미디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파를 들고 인증샷을 찍는 분들도 계셨고 이게 이제 SNS로 일파만파 퍼지게 된다면 이걸 재미요소로 생각한 젊은 층들의 투표 열기가 굉장히 또 붐업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작용이 있다면 분명히 반작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선관위가 물론 저는 선관위가 우리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인증샷 같은 거 찍었을 때 뭐 1이나 2 이런 거 했을 때도 법적으로 금지가 됐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지금 어떤 정치적인 해설의 어떤 폭이 좀 많이 넓어졌잖아요. 그러면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가지고 사전투표장의 대파를 반입을 못 시킬 거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내일부터 걸릴 게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원삼성의 그 스트라이커 이름이 김건희입니다. 김건희고 거기 파란색 유니폼에 등번호가 9번인데요. 뒤에 그 브랜드가 써있어요. 도이치모터스라고. 어? 그거 저요? 음모? 뭐가 있는데 그거? 아니 피디님 피디님 찾아봐주세요. 찾아봐주세요. 팩트체크. 아 이거 진짜 팩트체크 해주세요. 제가 방금도 확인하고 왔는데 수원삼성 정식 유니폼 김건희 선수의 등번호 9번에 뒤에 기업 이름이 도이치모터스입니다. 그러니까 앵커께서 음모를 한 게 아니라 그 팀이 지금 음모를 아 팀이? 아니 아니 그럼 수원삼성이 큰일 나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만약에 입고 들어가면 이것도 정치적 표현물이에요? 그럼 아니면 제가 오늘 또 카톡 받은 거 실제로 대파가 안 된다 그래서 쪽파를 갖고 갔다는 거야. 아 이거 진심이야. 근데 쪽파는 받아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주황선관위의 해석은 정치적 표현물이고 정부의 뭔가 반하는 의견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해서 대파 발레파킹을 하고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달은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지. 아니 쪽파를 보면 대파가 연상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쪽파랑 대파랑 완전히 달라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작은 쪽파는 문제 없어요? 큰 파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진짜 이런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투표 인증상과 별개로 저희 할머니 같은 분이 어르신들이 진짜 저기 마트나 시장에서 장 봐서 그 봉투 안에 대파가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치적 표현물로 중앙선관위가 반입을 금지하고 규정을 해버리는 상황에서 이건 황당할 수밖에 없는 조치죠.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옛날에 닭 생닭 생닭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못하게 하니까 멀리 가서 투표소 이렇게 나와 명찰을 안 했잖아요. 대파 딱 거기에 얹어서 사진을 찍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대중들의 다양성을 갖다가 선관위나 행정조직이 단순한 규정 하나로 예를 들어 막으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건 소위 행정에 대한 예를 들어 불신인 거고 그 불신을 다하내게 되면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거잖아요. 대중들이 대파 가져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 대파를 보고 예를 들면 사람들이 분노해서 찍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찍으러 갔다가 대파 보니까 아닌데 예를 들면 민당을 찍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대파가 논란이 되니까 여성분들 중에는 머리띠 있잖아요. 머리띠 위에 쪽파 비슷한 게 달려있는 게 있어서 이만해요. 이만해요. 이 정도 되는 머리띠가 실제 있어요. 그래서 정말 머리띠예요. 머리띠 위에 대파를 얹은 머리띠예요. 근데 그거 머리띠잖아요. 그럼 그거는 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할 거예요? 대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고 그러면 디올백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막을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확인해봐야 돼. 가품인지 아닌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코미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앙선관위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우리가 우리 SNS에 내가 몇 번을 찍었는지 그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조차 선관위가 금지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풀려났잖아. 그러면 이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넓혀줘야죠. 근데 갑자기 대파는 안 돼 쪽파는 돼 대파가 그려진 가방은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대파 모양 인형은 되는 거야. 디올백은 상관없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피드님 확인하셨어요? 9번 9번 김건희 아 지금 나와요? 도이치모터 그래 나오잖아. 나오잖아. 거봐. 이거를 만약에 내일 젊은 유권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전부 다 이걸 다 입고 가는 거야. 민주당 유권자 중에 민주당 지지층 중에 전부 다 김건희 유니폼을 사가지고 도이치모터 박힌 거 입고 가. 그럼 선관희가 또 이걸 방해할 거예요? 벗고 오라고 할 거야? 이야 저 선수 출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게임에 게임에 출전하면 안 되잖아 또. 제가 열받아서 그랬습니다. 아 근데 왜 그 김건희 씨는 부산에 같이 가서 투표 안 한 거예요? 우리 지금 댓글 다신 분 중에는 또 대파를 디올백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거 해야 되네. 검색해야 되네. 검색?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논란이 되지만 그러니까 뭘 하면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 김종욱 교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조치를 하면 그 조치가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반작용을 겪는 사례가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사전투표 날마저 대파 논란이 벌어지니까 아 이거 진짜 블랙폼이다. 아니 그러니까 대파라고 하는 게 뭘 상징합니까? 국가가 물가를 못 잡은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불만을 표출도 못합니까? 대파를 보면 그 대파에 예를 들면 민주당을 찍으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에? 아니죠. 대통령이 자기가 그랬다니요. 875원 합리적이네. 대통령이 실수한 거를 갖다며 국민들 보고 예를 들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지 이게 그러면. 오늘 재래시장 쪽 전통시장 쪽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유세도 하시고 시민분들이 이제 인사하고 다니셨는데요. 그분들은 정당의 어떤 후보의 어떤 성향과 상관없이 모두 대파를 한 알은 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대파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요즘 대파 김치 맛있다 그러면서 제가 보다 앞으로 보면 내일 같은 경우에 젊은 친구들이 대파 들고 안에 안 들고 밖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퍼포먼스처럼 대파 퍼포먼스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민심을 수용할 생각을 안 하고 민심을 막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응징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저희가 뭐 블랙 코미디 같은 일이어서 강조를 하느라고 웃으면서도 얘기를 하고 했지만 좀 슬픈 일이기도 하고요. 각 정당마다 사실 뭐 딱 떨어지는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선관위가 해석하는 부분 중에 아이고 벌써 저희가 동점이 만 명이 넘었어요? 아이고 많은 분들이 오셨네. 근데 어쨌든 대파 얘기가 다들 아주 그냥 대파 얘기가 재밌으시구나. 더 할게요. 그러면. 근데 해서 정당마다 선관위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선거에 적용하는 기준이 매우 깐깐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뭐는 안 되고 뭐든 안 되고 기준이 참 많았는데 대파를 그렇게 규정해 보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에서 정당에서도 그럼 사과는 되냐 양파는 되냐 뭐는 되냐 문의가 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마다 자신 당원들한테 다 일일이 고지를 했다는 거예요. 외국 회사의 작은 파우치는 소지가 가능하다. 쪽파나 양파 등 기타 농산물 지참 가능 여부는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 다 이런 식으로 정당마다 정당 공식 SNS에 다 올려주고 있어요. 이게 마치 무슨 패러디도 아니고 풍자도 아니고 선관위가 뭘 하나 잘못 대답하는 바람에 중립적인 기관이겠습니다만 참 이런 거를 보자니 참 씁쓸해서 공유를 좀 드렸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선관이냐 이런 얘기가 그리고 또 한 분은 되게 의미 있는 말씀하셨는데 정치에 오히려 관심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더 여쭤봤더니 그만큼 신경 안 써도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국가가 잘 되면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냐면 대통령이 나라 나라를 망쳐도 국민들이 다 먹여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산업화됐다? 저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독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있으니까 경제가 살아난 거예요. 전 그래서 국민을 믿으십시오. 국민을 믿으면 국민들이 나라 망치겠습니까? 유정자들이나 권력자들이 나라를 망쳤지 언제 국민이 나라를 망쳤습니까? 국민을 믿으시고 선관위도 마찬가지인데 자유롭게 풀어놓으세요. 국민들이 나가서 깽판치겠습니까? 선관위 가서 그 말씀에 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또 있는데요. 이것도 경험치입니다. 투표 안 하겠다 하시는 분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누굴 보다 똑같은데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이 끌고 가는데 누가 뽑은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건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용한 발언이죠. 작년 경제 성장률이 1.4%입니다. 국세가 59조 정도가 덜 거쳤습니다. 덜 거치니까 돈이 없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79.5조가의 지출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다 싹 말랐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질지 모릅니다. 계속 경제 볼륨 작아지면 죄송한 얘기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피곤해지십니다. 진짜 지금도 동네 같은 데 가면 자영업자분들 죽으려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를 계속 간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상태가 계속 가게 되면 지방 건설업체들부터 시작해서 도산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건설업 도산하면 인건비 싹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잘해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정부는 좀 독특하고 희한하고 제가 볼 때는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 기괴하죠. 그로테스크해요. 진짜로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국민 여러분들 이번에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진짜 진짜 큰 회초리를 드셔야 됩니다. 대상계는. 저희가 사전투표일과 관련해서 투표장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사전투표일이 내일 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건지 본투표까지 이어질 건지 지하로 분석들을 하면서 대파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우리 김종국 교수께서는 투표하셨고 우리 권대위 본부장께서 투표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투표장에 가서 취재만 했고요. 제가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직접 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비례용지 투표? 아 예. 그러니까 참 굉장히 51. 몇 센치? 비대칭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 세 명이에요. 딱 달랑 이렇게 저 지역에는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그다음에 녹색정의다. 이쪽은 굉장히 짧은데 엄청 길어서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거 갖다가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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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가지고 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51. 51.7cm? 네. 저는 뭐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 충분히 잘 알고 여기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만 번호도 아셔가지고 나는 뭐 20 몇 번 찍었다 이런 얘기 막 나오지 않습니까? 29번인가 찍었다 뭐 다 나오기 때문에 복잡한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데들이 대부분 다 선진국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이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대중들 스스로가 다양하게 자기 선택권들을 갖다가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예를 들면 그냥 정당 두 개 표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표에다가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 순본도 정하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도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아주 꼼꼼하게 선택하게 만들어서 정당이 국민들의 그런 어떤 민의를 제대로 살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지 매번 단순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들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당 자기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편하려고 하는 건데요. 정치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하면 안 되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예를 들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더 확장되게 옳은 말씀입니다. 오늘 또 또 한 취재한 분들도 마침 선거 용지 말씀은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만큼 되는 것 같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52세이면 이동 되겠죠. 8 정도 그러시면서 그렇든 저렇든 나는 위에만 찍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라는 거는 이제 어딘지 모르겠지만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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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내에서 해가지고 관외는 그냥 쑥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외를 활용하시면 올해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내일 또 토요일에 사람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관외를 어디 좀 딴 데 가세요. 실제로 이게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 내에서 투표하시는 게 기다리는 게 싫다면 놀러가세요. 그러니까요. 놀러가셔가지고 거기 투표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관외 사전투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껏 놀러가셔도 된다. 가서 찍으셔도 된다. 옆 동네 마실 가시면서 투표 참여 독려도 하시고 관외 투표도 하시면 좋을 수 있고요. 맛집 같은 거 많이 검색하다 보면 투표장 찾을 수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가까운 거 찾으셔가지고 식사 마시는 가족분들이랑 하신 다음에 거기 관외 투표하시면 빨리 투표할 수 있고 이게 정확하게는 저도 선관위 관계자랑 투표소 관계자한테 여쭤봤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를 세로로 접어버리면 내가 위에 누굴 투표 주면 이게 번질까 봐 이렇게 세로로 접고 다시 가로로 접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번질까 봐.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에를 이렇게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못 찍었는지 나오는 거잖아. 번질까 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안 되게 해서 여길 이렇게 힘들게 힘들었어요. 그걸 집어넣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표가 과신되지 않도록 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방금도 우리 단태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직접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이게 뭐 어디 정당 차원에서 이게 무효표가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가로로 접고 다음에 세로로 접는 이런 전략들을 많이 공유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맞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이 도장이 잘 날아가서 뭐 몇 초 만에 날아가가지고 이게 다시 접더라도 이게 번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접으셔도 상관없다는 게 선관위 관계자와 투표소 관계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막 이거를 막 가로로 막 이렇게 접고 막 이렇게 접고 이거를 굳이 막 이렇게 신경을 많이는 안 쓰셔도 되는데 전 걱정되시면 그 모 정당의 투표 전략처럼 이렇게 접으셨다가 그러니까 세로 접었다가 다시 가로로 접어라 이제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요. 네 뭐 정보는 다 우리 함께 하시는 스픽스 우리 구독자분들이 주고 계시네요. 예전에는 번졌는데 지금은 툭스 잉크라 번지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이신 것 같아요. 진짜 뭐 보시면서 아 기분 좋다님 뭐 다른 분들 기아라니님 잘 마른다니 다행이네요. 단태님도 저도 편하게 접고 넣어서 걱정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 뭐 이제 각자 자신이 찍은 정당에 대한 이름도 공유해주고 계신데 뭐 이런 댓글 보고 나서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 이 영향 받으셔가지고 그 정당을 찍으셔도 되는 거고요. 아까 우리 권대위본부장께서 다른 유권자분께서 보수 정당 지지자였지만 요즘에 이 정권이 정치 못한다. 네. 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이거를 하나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 아는 인생 선배님이 정치 성향이 참 안 맞는 인생 선배님이 계세요. 저한테 조언을 주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이렇게 보내왔어요. 영 씨가 난 정말 야당이 찍기 싫다. 그 이유는 여당보다는 야당에 훨씬 더 나쁜 놈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기권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이번 말은 윤석열에게 화가 나서 야당 찍어버릴 거다. 다른 이유는 없다. 끝. 이렇게 왔어요. 아까 김종욱 교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정권 심판 정서가 내가 과거에 어떤 정당에게 표를 줬고 어떤 대통령을 찍었는지를 뛰어넘어서 1년 10개월 동안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국민들이 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을 저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서 일단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의견이.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국 비족? 지역구는 국민의힘을 찍지만 이거 다주기가 뭐하니까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준다는 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지민 비곡도 있어요. 맞아요. 지민 비곡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데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거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주고 그래 너 욕을 내가 겪게 이런 분들도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주는 건 그동안에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이제 다양한 선택권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민주당 호람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인데 호남에서는 지역구는 어차피 민주당이 다 나오셔서 민당을 찍지만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 아니면 소나무당을 찍겠다는 분들이 많으신 거는 민주당 진짜 내가 이런 분들도 진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례와 지역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가 정당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의 응징 투표 또는 비난 현재 투표를 하시는 모습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워낙 정권 심판 여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지국비조나 지민비국이라는 형태들이 저는 이 흐름이 오히려 저기 어디죠? 부울경 쪽에서 이런 흐름들이 좀 많이 형성이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전투표에서는 일단 아까 우리 박영국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울경에 참여는 조금 적었습니다. 부산 쪽이 14.8%였고 울산이 똑같았고요. 경남이 15.3%였으니까 영남권이 확실히 전통적으로 보면 호남은 확실히 미는 느낌이 있지만 TK나 영남권에는 좀 미흡하다. 초남에 비해서 결집력이 이 느낌이 여전히 오늘 사전투표 상황에서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사전투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내일자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물론 집계를 좀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전투표율은 사전투표율 그 자체로 또 의미가 있고 본투표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 내일 저녁 6시 기준에 사전투표율을 종합해가지고 좀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역별 사전투표율과 관련돼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재미있는 측면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죽하면 직접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려가 있는 거 아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게 윤석열 정부 하에 잖아요. 그리고 선발이 제가 볼 때는 무슨 야권 성향이 아니잖아요. 그런 성향에서 나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전투표율이 매우 높아졌을 때 만약에 한동훈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얘기 안 하게 되면 대거 정권심판층이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탄 측면도 분명히 있고 나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한 측면이 있는데 TK와 부울경 대구와 부울경이 매우 낮다는 건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야 이거 전부터 어느 순간 되게 되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층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쪽팔려. 창피해. 내가 생각해도 윤석열 정부 창피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런정석을 보면서 창피하지 않을 수는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판에 제가 볼 때 부울경은 보수층이 결집할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이 추세면 대구 경북이 아주 대단한 일을 벌였던 건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TK 지역이 대선 당일날 오후에 막 대거 투표장으로 쏟아져 나온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때 한 번 그러면서 막판에 엄청나게 투표율이 올라갔던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 정도 상황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위 부울경 같은 경우도 매우 예를 들면 비관적인 관망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부울경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난주 주말이었구나 지난주 주말 지난주 주말 5일 전이죠. 5일 전에 부산 지역 동래구, 연재구, 부산진구, 동구, 중구 여기 지역 취재를 다녀왔는데 부산 지역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분들도 만나고 민주당 당원분들도 만나고 다 말씀을 나눠봤는데 제가 이분들을 만나고 나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 지역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고 국민의힘 당원이신 분조차도 가장 크게 타격이 왔던 것은 부산 엑스포였어요. 저희같이 지금 서울에 거주하거나 혹은 부산 엑스포를 이슈로 소비하는 사람들과는 또 다르게 부산 지역 민심은 이 엄청난 국제 행사가 실제 부산에서 열릴 거라고 99.9%를 다 믿고 있었대요. 그래서 꼭 정치고관여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당원이신 분도 정말 될 줄 알아서 그때 인용을 이런 걸 하시더라고 TV조선이나 채널A 쪽에서 보도했던 사우디 대 부산 리아드 대 부산의 박빙 87 대 83 이런 다 스쳐 지나갔네요. 그래서 마을 지역분들은 전부 다 정말 발표하는 걸 손꼽아 기다렸고 월드컵 경기 보듯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처절하게 표 차이가 나는 걸 보고 119 대 29 정말 갖고 놀았다. 지지를 했던 분들이 지지 철회 문제가 아니라 분노스러워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뽑았던 윤석열 정부의 실력과 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라는 평가를 했고 제가 만나본 절대 다수의 분들은 다 부산엑스포로 꼽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채혁명주도 물론 있지만 중앙에서 소비되는 이슈도 있지만 이분들은 그것보다 엑스포가 무너지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부산지역이나 불경을 찾아와서 지역민심을 건드리는 행위도 불쾌하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우리 속여먹고 속여먹고 달래러 오는구나. 이게 제가 직접 들은 부산 민심입니다. 그러니까 낙동강벨트가 무너진다라는 거를 이제 좀 깨닫게 됐어요. 만약에 지금 오늘 나온 사전투표율처럼 내일도 불경 TK 쪽이 비슷하다면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게 분노심판을 통해서 야당을 찍으러 갈 게 아니라 보수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차마 야당 못 찍겠고 사표로 차라리 선택하겠다. 이런 분들이 꽤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능은 못 참는 거죠. 부패한 정권인데 무능까지 하면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상적이거든요. 주부들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보면 65세 이상의 주부들이 많이 계시니까 주부계층으로 여론조사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당을 보시는 분들이고 물가에 민감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을 지지하는 입장들인데 1년 6개월 동안 물가 경제 상황들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대통령을 보수층이니까 지지했었는데 갑자기 875원 합리적이죠. 라는 말 들으면서 절망적이죠.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무리 이런 측면이 있어서 무능코드까지 결합이 된 측면들이 있어서 더 강한 것 같고요. 하지만 불경 제가 그쪽 지역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이 고향이신 분들은 여전히 그렇지도 않고 불경의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보수적인 유권자들 분들이 대거 나올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부산 민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쉽게 우리가 낙관할 수도 없는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깜빡했던 게 부산엑스포라고 하는 게 부산경제가 좋지 않다는 게 계속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반전을 해보고 싶었던 부산의 민심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박빙도 아니고 그냥 처절하게 깨져버리는 순간 이거 뭐지? 이 정부 아래에서 희망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상황이 선거랑 결합이 됐다면 꽤 큰 파열음을 낼 가능성들이 높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도 소통 과정에서 당연히 만약에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의사를 갖고 계신 거라면 어떤 이유나 어떤 이슈를 가장 꼽으시냐 여쭤보면 당연히 서울 쪽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일간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대표적인 주제들 2차 양명주를 포함한 참사에 대한 대처 경제에 대한 문제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대부분 제가 팔할 정도가 무조건 엑스포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물어보고 나서 아 맞다 엑스포가 있었지라는 거를 그때 가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그랜드한 이슈죠. 국제 행사니까. 그런데 부산은 부산대로 충청은 충청대로 호남은 호남대로 강원은 강원대로 제주는 제주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의 이슈가 지역별 이슈가 분명히 이 표심에도 서려있다.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제가 알게 된 내용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같습니다. 이 포인트 네. 그러니까 중앙정치가 그렇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지역의 세심한 민심들을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중앙에 대한 소외의식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신면이 있는 것이고 그 소외의식이 만약에 거기에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일까지 못하게 되면 절망적인 상황이 되게 되니까 한 번씩 확 엎어버리잖아요. 호남도 그랬고 과거에 영남도 그랬고 한 번씩 확 엎어서 니들 내 말 좀 잘 들어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도 한 번 그런 흐름들이 흐르는지 보는 것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원도 취재에 다녔을 때 보면 그때 지사가 김진태 지사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강원 지역도 오랜 동안 보수인데도 불구하고 김 지사의 사태가 난 이후로 지역 민심이 굉장히 흥행해졌고 그러면서 민심에 대한 변화도 굉장히 일으켜졌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박앤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굉장히 지역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표로 분명히 심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저는 또 대전 30년을 살았던 사람이라 정확하게 25년 살았네요. 대전, 충남, 세종은 최근에 한동비대위원장이 던졌던 물론 세종시로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는 문제 그게 굉장히 뭐랄까 그랜드한 이슈이긴 해서 지역 이슈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관습법법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건으로 실제 이것이 국회가 내려올 수 있겠냐라는 그런 의구심과 신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지역 표심이 흔들렸겠냐 싶지만 여론조사상 보면 거기에 반응하는 유권자층도 있고요. 다만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실제 R&D 예산 관련해서 방점을 찍고 내려가서 사전투표를 그곳에서 한 이유를 보면 대전, 충남, 세종도 거기 연구단지가 많이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공공기관 연구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이건 물어보지 않았지만 추측입니다. 물어보지 않았지만 똑같을 겁니다. 부산 시민들이나 부산 민심에서 엑스포가 차지하는 비중만큼 대전, 충남, 세종에서는 이 카이스트까지 와가지고 입틀막도 하고 R&D 연구회에서는 올해 거 다 다는 전부는 아니죠. 삭감을 한 대통령이 이제 와가지고 내년도 R&D 예산 최대 편성하겠다는 발표를 최근에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똑같은 거죠. 조삼모사고 대전, 충남, 세종 민심을 건드렸고 이런 게 이제 지역 민심에 반영되는지 좀 잘 봤으면 좋겠다. 제가 또 말이 너무 길어지네요. 행정수도 이전 같은 경우 제가 볼 땐 왜 들고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 게 일단 이게 행정수도 이전은 민주당 캐비닛에서 꺼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예를 들면 한쪽이 안 한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겠습니까? 다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땐 갖고 오냐 만화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건 그냥 어느 정부든 가져올 건데 니들이 가져온다 가져온 적이 있었어?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한테 30%밖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 아바타라고 얘기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려가겠다고 얘기하니까 해봐라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행정수도 이전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청 지역에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충청 지역의 행정수도 그러니까 수도가 이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호남과 영남 지역 같은 경우가 완전히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서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려가면 좋다. 균형 발전하면 좋다. 이렇게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메가시티 개념도 다양한 개념이 나오는 건데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건 행정수도 이전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모든 지역이 협의를 해서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별금으로 갖고 온 거잖아요. 갑자기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야 내려갈게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감흥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참 답답한 거 아닙니까? 투표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저희가 확실히 사전 투표율이 높기도 하고 이번 총선은 역대급 총선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고 계신데 아까 제가 대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전 친구들과 많이 통화를 해봤던 어떤 우리 김성만 님께서 제가 대전 출신인데 오늘 대전 친구와 통화를 해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야당 쪽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시고 세상 밖으로 님께서는 유성 사람들이 이주하는 곳이 세종이다. 그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세종도 대전 충남 이슈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아까 김종욱 교수께서 말씀 주신 대로 40, 50이 인구 구성상 지금 1,500만 명이 넘겠죠? 1,600만 명이 넘을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에서 30, 한 7% 정도? 유권자 비율에서 30, 7% 정도 된다는 것 같고 60대 이상이 31% 정도 되고 2030이 30% 적은 숫자 그 정도 구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구 비중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21대 선거에서도 50대가 70%가 넘는 투표를 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총선에서도 이제 연령 80% 투표를 보인 게 60대였는데 지금 60대 초반이 지난 총선의 50대 후반이라는 그게 그렇게 해석이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 지금의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 50, 1,600만 명이라는 이 토대를 놓고 계산을 해보면 절대적으로 투표의 어떤 비중이나 투표의 성향이나 투표의 세대별 비중을 따지고 봤을 때 인구 세대 구성 면에서 좀 불리한 건 맞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불리한 상황인 건 맞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 이걸 좀 세분화해서 뜯어보시면 아마 전체 투표를 다 까보고 특히 내일 사전 투표를 열어봐서 알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유심히 평가해서 보시면 투표율이 높아지면 누가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가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적일 것 같아요. 접전 지역 투표율을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접전 지역의 투표율과 세대 투표율 이런 게 어떻게 다 나올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나오게 되면 그런데 살펴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재미있다는 게 이상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방향, 어떤 흐름이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의미한 데이터이긴 하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들 만나 초박빙 지역에서 가서 컨셉 잡아서 저희가 사실은 진행을 좀 했었는데 실제로 판세가 많이 민주 쪽 계열로 가면서 초박빙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격전지도 아니고 초박빙도 아닌 그러면서 후보자님들이 조심스럽게 박빙을 좀 빼달라. 그러니까 박빙이라고 얘기하면 동작을, 영산 그다음에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강남을 이런 데가 제가 볼 때 박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일단 여론조사를 안 하는 게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안 한다는 얘기는 해봤자 소용이 없는 지역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괜히 또 제가 중성동 갑하고 경기 용인정 이런 데 갔었는데요. 괜히 그렇게 박빙 얘기했다가 보수층에서 아니 그래? 그럼 우리가 가서 한 편을 더 찍으면 어떡해? 이걸 또 걱정하시는 거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나가는 분들이 보면 걱정이 더 많아. 사전투표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물별로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한 게 강서구잖아요. 거 같은 데 가서 사전투표를 또 한다고 하거든요. 아직 오늘 안 했나 보죠? 네. 내일 한다 그래요.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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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이 맺혔어요. 이게 하나의 어떤 전략이겠죠. 시그널을 주기 위함이고 또 이미지 정치인 거니까 이게 좋은 전략일까요? 그걸 떠나서 상식적으로 왜 대통령이 강서구 가서 투표하냐고요. 용산 가서 투표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종로에서 이사해가지고 용산에 왔으면 첫 선거만큼은 용산 주민들이 보는 앞에 가서 투표하면서 메시지 하나 던지든지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부산까지 가서 강서구 제가 볼 때는 김도욱 후보 있는 지역 변성환 후보가 민주당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김도욱 후보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최근에 접전 지역이 됐단 말이에요. 가까운 지역에 장해찬하고 둘 다 나와서 거기 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본인이 내려가면 부산이 디비진다고 생각하나요? 디비지는 건 다른 사람이 디비지게 했는데 왜 본인이 가서 디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열받게 만드는 선거라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진짜 담대하게 다른 지역에 가서 본인이 또 고향이 부산이니까 그렇죠. 고향이니까요. 자기가 태어난 지역 가서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강서구인가요? 태어난 데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태어난 데가 아닌데 강서구에서 하면 제가 볼 때 좀 부지격해까지 이런 생각은 들긴 해요. 저희가 지금 못 따라갔네요. 여러분들께서 내용 정정해 주셨는데요. 사전투표를 오늘 했군요. 오늘 했군요. 오늘 그럼 한 곳이 강서구인가요? 제가 지금 그건 찾지 못해가지고 조국 대표 사전투표 오늘 했어요. 이재순 씨가 또 알려주셨어요. 투표를 한 곳이 강서구입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못 따라갔는데요. 조국 투표의 사전투표가 강서구인지 어딘지 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에 관수 있는 결혼해서 아니요. 아니요. 원래는 기사가 내일 한다고 나왔다가 일정을 바꿔서 윤 대통령과 같은 날 같은 곳 오늘 오후 4시에 사전투표를 한 걸로 나오네요. 이건 제가 못 따라갔는데요. 이미 한 거니까 뭐 내일 할 거 아니니까 2468님께서도 알려주셨어요. 강서 맞다고요. 열문지화 때문에 제가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강서에서 한 거는 사실인데 내일 할 예정인 건 오늘 땡겨서 하신 거네요. 저는 강서가 고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다 알려주시니까 같이 만들어 가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그러면 하나 더 짚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초미의 관심이긴 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용산, 대통령이 용산을 버렸다는 표현보다는 지금 제 기억으로 해도 역대 대통령 중에 모든 대통령은 부인이 있거나 남편이 있는 경우 다 같이 투표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가 있는 지역에서 늘 투표를 해왔죠. 그런데 지역에 내려가서 사전투표를 홀로 던졌기 때문에 두 가지가 관심을 받는 겁니다. 아마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대통령이 어떤 제주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강원에서 사전투표를 했으면 호남에서 호남 지역 일간지는 호남이 봉이냐 이거 나올 거고 충남은 이제 충남이 봉이냐 이거 나올 거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부산을 어쨌든 찍고 간 것까지는 뭐 오케이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대통령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왜 어쩌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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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아니 없어서 없기 때문에 없어서 제 얘기는 이제 이분이 또 관심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가 생겼고 만약에 그냥 용산에서 같이 투표했다면 관심에서 멀어질 가능성도 좀 높았다고 저는 보는데 아니요. 언론은 같이 나오면 또 확 뛰어요. 확 뛰어요.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숨김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부인이 아니니까 지금 상황같이 과거의 다른 정부 다른 정부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YS 부인 아니면 DJ의 부인 그다음에 그다음에 노무현 노무현의 부인 그다음에 뭐 박근혜 다 남편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문재인의 부인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투표를 해도 구선수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씨는 갈 때마다 구선잖아요. 선거 때까지 나중에 끝나고 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막판까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야 진짜 딜레마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딜레마 같은 인물이죠. 어떻게 뭐 예측은 두 분께 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언제 나오시긴 할까요?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할까요? 투표를 안 하면 뭐랄까 대통령에 대해서 거부하는 건가요? 하든 안 하든 엄청 이슈는 될 것 같습니다. 하든 안 하든 해도 이슈가 되고 좋은 이슈는 아니겠지만 그럼 본부장님은 그래도 한마디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한마디? 나오시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나오시겠죠. 언제 나올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한 정보력이세요?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볼 수 있다는 거는 카톡으로 좀 알려주시고 천공한테 알아보려고 사실 좋은 겁니다. 저희 최천공한테 알아보셨나요? 이슈공이 아니라 최천공한테 알아보셨나요?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좀 빨리 가서 여전히 저희 세 사람의 대화를 제 기준 11만 명이 보고 계시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셔서 정말 행복한 금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다 이런 게 윤석열의 실 방식의 통치입니다. 과대포장이요? 뻥튀기. 예, 감사합니다. 참 스픽스의 끝판 토론 이후에 금요일 방송은 굉장히 오랜만인데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니까 감개가 무량할지어다. 그 두 분께 그리고 사실은 내일 사전투표와 관련돼서도 본투표율 관련돼서는 충분히 얘기가 나눈 것 같아서 총선투표율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70%를 넘을 것이냐 그 대목만 좀 일단 짚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오전이랑 좀 바뀌셨어요? 제가 이제 사실은 오늘 오전에 같이 방송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6말 6말을 얘기했었거든요. 6말 정도가 될 것 같다. 근데 오늘 쭉 보니까 6말을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7초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드는 상황이에요. 7초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70에서 71 70일 정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70에서 71 그러니까 이 69랑 70, 71은 완전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실제로 10명 중에 7명이라는 개념이 빡 들어가게 되면 이 정도에서 만약에 이건 아직 예측입니다만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차차적인 국민 여론 자체가 같다라고 얘기를 듣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선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매우 중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이 투표해 주십시오. 많이 투표를 독려해 주셔서 더 많은 분이 나와서 투표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무게는 매우 엄중해지는 것이고 적어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 엄중함을 좀 알아야 돼요. 2년 동안 이렇게 예를 들면 진짜 쌩까는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 고통받는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정치를 이따구로 하지 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투표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네. 권대의 공무사께도 드릴까요? 아니 그 투표율을 예측하는 건 제 몫은 아니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여당과 야당 어쨌든 거대 양당이 지금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두 당의 대표 또 지금 배를 끌고 가는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나 똑같이 말하는 건 투표해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어떤 당을 선택하든 간에 국민의 참정권 국민이 꼭 해야 될 그 권리를 꼭 행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다행히도 두 정치 지도자 대표가 이렇게 같이 말하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숫자는 안 말씀하실 건가 보네요.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언론인분이 지금 언론인분이 앵커 보시면서 저희들한테 계속 강요해요. 얘기해야죠 숫자를 그럼 그게 아니라 힘든데 평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얘기해요. 나중에는 왜 안 맞았어? 왜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 우리 뭡니까? 죄졌습니까? 죄송합니다. 틀릴 수 있죠. 제가 김종욱 교수께 늘 이렇게 강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또 타박을 받게도 되고 저희가 동접이 너무 잘 나온 그런 김에 투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원래는 사전투표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1번 2번 나눠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시는 본투표율 사전투표율까지는 필요 없고요. 본투표율이 70을 넘을 것이다가 1번 70을 넘지 못할 것이다 2번 자체 여론조사를 저희가 준비되셨으면 제작신분들께서 유튜브에 아주 좋은 기능이 있죠. 투표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바라기님처럼 채팅으로 안 써주셔도 되고 저희가 이제 투표 기능이 있으니까 어이구 지금 막 1번으로 올라오는데 아니 댓글 주시지 말고 그 유튜브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투표창 열어드릴게요. 선관의 터로 말하지 마시고 넵 주세요 그냥. 아니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넵 주세요. 이미 더 얘기할 필요가 없게 돼버렸네. 그냥 다 1번이시네. 아이고 뭐 죽겠다. 투표 투표 저기 저기 투표를 붙이려고 했는데 감동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대부분 1번이시구나. 2번도 간간히 보입니다만 대부분 이제 투표율이 70%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대선이 77% 였었죠? 70 77인가 76인가? 그러니까 용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대결 양자구도는 아니 있었으면 다자구도사에서 치렀던 대선이 77%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70%가 넘어간다면 과연 대선까지 근접할 만한 투표율은 나오기가 어렵겠죠? 저는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70을 넘기자 일단. 70을 넘긴다라고 얘기하는 건 민의의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선까지 올라가고 말로 떠나서 70 정도 이상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완벽한 민의다라고 하는 상징성. 그러면 이번 선거의 그 상징성들을 모든 정치권에 있는 정당들과 대통령이 그 무게를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 근데 그것도 모른다? 그럼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공화국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근데 이 투표 열기가 굉장히 매섭고 그래서 많은 분들도 지금 뭐 75도 넘는 분다. 80 가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금복준님은 69.95% 박종원님은 75에서 77 뭐 심지어 이제 약간 엔터테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4.7이죠. 77.77 뭐 이런 말씀도 주시고 간단간당하게 69%가 있을 것이다. 우리 알렉스 윤님께서는 왕복 4시간을 걸려서 투표를 하고 왔다. 어디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설마 해외에 계신 분은 아닐는지 싶기도 하고요. 심지어 뭐 제외국민 투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번에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게다가 또 제외국민 투표도 역대 또 62.8이라는 엄청난 투표율을 또 기록을 해서요. 그런 이제 열기가 제외국민 투표에서 또 사전투표로 사전투표에서 이제 본투표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알렉스 윤님은 해외에 계시다고 하는데 어느 곳까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르빠겐조님은 왕복 걸어서 10분 집 옆에서 투표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여러분의 10분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10분 그리고 우리 박종원님께서는 방송을 더 하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요. 저희가 또 이제 이게 이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정기환 대표가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구독자 82만 5천 돌파한 스픽스 채널 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0만 100만을 나아갈 스픽스 아마 올해 안에는 스픽스가 무난하게 이제 100만을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독 좋아요도 안 해주신 분 지금 막 들어오셔가지고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싶으신 분들은 여기는 스픽스입니다. 82만 5천 돌파했는데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이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공유도 좀 해주시고요. 아마도 오늘부터 시작한 이 어떤 선거의 분위기가 막 달아오르고 아무래도 그 봐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정치에 관심이 드높으신 훌륭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방송을 여러 개 또 챙겨보실 것 같아가지고요. 스픽스가 마련한 여러 가지 특집 방송들 오늘 뿐만 아니라 주말에 이르기까지 얼화수 계속적으로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때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또 주변에 많이 공유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금요일을 불타는 동접자와 함께한 특별 편성한 스픽스 총선 특집 방송 투표율과 관련된 얘기들 좀 진득하니 나눠봤고요. 오늘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 내일 꼭 사정 투표하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놀러가서 관외 투표하시는 것이 가족과도 또 본인에게도 아주 편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퀸나님 저를 또 알아보셔가지고 천공성대모사 해달라는 그런 질문이 많으세요. 제가 싯바에서 하셨던데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에 정통파 앵커로 남아있으면 안 될 거예요. 싯바에서 깜짝 놀랐어요. 방송도 그 프로그램마다 컨셉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저희 천공성대모사 듣고 싶은 분들은 스픽스의 쉿바로 언제들 놀러오시면 제가 열심히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와서 방송 참여 보시거나 아니 못 보셨으면 쉿바를 보시라니까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24만의 빛나는 쉿바를 감상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건대희 스픽스 미디어본부장과 이 시간에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